아 이런 거 제가 너희보다 먼저 레코드 다 끝냈을 거잖아요 일찍때 짓기 3일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혼자 봐 노래는 제가 너무 좋던데 노래는 좋았어요 노래는 너무 좋아요 넌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 고마워요 근데 어색해 안녕 잠깐만 손잡을 때 이 제스처는 손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러워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촬영장 갔었단 말이야 아 갔었어 내가 초코맛 때 열심히 하자고 이정도 나왔어요 아직 너무 어색한데 저희 형은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어? 아 군맥이 형이에요? 아 네네 아 네네 형 안녕하세요 아 연기 못 빠지겠다 오늘 택가주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동아한테 잘 전달해달라고 유타씨가 어떤 부분이 좋고 떳건 ple completing 네네 되게 예쁘고 잘생긴 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못 참았던 게 어 못 참았어 못 참았어 아 약간 아악! 했던 면은 형이 이게 손 잡을 때 손 잡을 때 맞지? 아니 이게 또 꼭꼭꼭 아니 원래 나는 이거야 싫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면 되죠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안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진짜 이거 연습하고 있었어요 네 저한테 물어봤어요 유다 형 이쪽도 이쪽이 좋아요 이쪽도 이쪽이 좋아요 이건 아니다 했는데 애가 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노래가 너무 좋다 도영이 열심히 했다 잘 어울려요 음악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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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